위태로운 여정이 시작된다.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. 결혼은 또 언제 해?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. 어떡하지. 이대로 가다가 위험해.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라. 하나의 목표를 위한. 도대체,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? 끊임없는 긴장의 소용돌이. 도대체, 그래야 살 수 있어. 그 간절함에 응답하는. 이거다. 이거야.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혁신. 드디어 찾았어. 365일 상시 개봉. 서울 주택도시공사. 국민입니다. 행복주택. 청년안심주택. 청년 매입 임대주택. 장기전세주택.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. 이렇게 많은 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? 이것이 끝이 아니다.